찾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가시가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어서 큰 병원에 가봐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평생을 못 바쳐 일한 회사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더 이상 이제 안 나와도 되니 이번 달 안으로 잘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비록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자식 많은 남들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하면서 다 키웠는데 정작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뜻하지 않는 가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가시들을 기도함으로 저항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인생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깊은 자절감과 분노로 거절하며 대항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가시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혹시 살갗에 가시가 박힌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정말 작은 가시라 하더라도 그 가시를 뽑아서 제거하기까지는 참 쓰리고 아픕니다 또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지 바울은 마치 사탄이 자신을 처참히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해 보낸 것 같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 또는 간질 또는 바울을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아무튼 이 뾰족한 가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또한 때때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거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간질이었을 경우에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쓰러져서 발작을 하였다면 얼마나 낯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한마디씩 하였겠죠 야 뭐야 예수의 사도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꼴 좀 한번 보게 자기가 신나게 외친 예수님은 뭐 하신데 저 사람 병도 고쳐주지 않고 아마도 그럴 때마다 바울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정말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아 나 때문에 괜히 예수님도 욕을 먹는구나 나 때문에 정말 턱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로 대적하며 그 가시에 한거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만 없어진다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서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세 번 기도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40일 금식기도와 같은 작전기도를 세 번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가시를 만난 우리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가시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다 인생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시는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믿고 기대했던 배우자냐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에게 주어진 그 가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라는 원망과 분노만을 가지고 그 가시를 대적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가시를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시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주여 제 인생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를 아프게 지리는 이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대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생의 가시를 만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생의 가시를 만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로 가시를 저항하며 대적하는 것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이미 그렇게 다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여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중에 누군가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고 소멸되는 경험들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러하죠 그는 병들었거나 귀신들인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9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육체에 주어진 가시가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 9절에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왜 이러한 가시가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만나서 놀라 당황한 우리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서 빨리 저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가시들에 대해서 맞섰다면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혹시 이 가시를 통해 제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제가 깨닫거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왜 내게 지금 이 가시가 허락되었으며 그리고 나는 이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조용히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1단계에서만 머무르며 2단계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가시들을 기도로 대항만 하다가 그저 내게 주어진 이 가시를 제거하려고만 하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내 지쳐 영적 슬럼프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안타깝게도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마음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분노와 좌절만 쌓여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정에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그 음성에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서 10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이유를 듣고 나서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되거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도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가 바울은 드디어 주님의 말씀 인생의 가시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지던 그 가시가 바로 사탄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보호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자신이 약할 때가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그 연약할 그때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지금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증거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그 가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또 기도로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뒤로 바울은 여전히 자신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궁핍과 또 핍박과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아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쓰라린 가시는 물론 우리를 아플고 힘들게 하지만 반면에 많은 유익과 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10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욕은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때로는 더 겸손한 자리로 이끌고 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며 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가능케 하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드멘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에 보면 딥과 엘리자베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아주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인꼬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뜻밖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근력이 약해지고 또한 감각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지팡이를 짓다가 그 다음에는 보행기를 거쳐 결국 힐체어에 타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의 몸이 불편해질 때마다 남편의 삶도 함께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부부의 삶은 급속도로 깊은 절망의 수렁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남은 그 믿음을 전부 잔여서 치유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기적에 관한 여러 가지 간증을 떠올리며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줄지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러한 희망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부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혹시 지금 이 일이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하나님이 내 몸보다, 나의 이 욕심보다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남편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극류를 배우기 위한 수업료인가요? 그러면서 부부는 점차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껏 부부는 아내가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내가 새 삶을 누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부는 외적인 변화를 위해 힘써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 부부의 내적인 변화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엘리자베스의 그 몸 안의 지병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 고난과 그 가시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성김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인생의 가시를 어서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내게서 사라져야 될 원소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바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의 고난의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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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